KLN 뉴스를 한눈에 보는 시간 한뉴스입니다. 부산 진해의 경제자유구역이 2017년 아시아 최우수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돼 향후 주요 투자입지 선정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미 유력 투자유치 전문지는 2개의 최우수 경제특구를 선정했는데 아시아에서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과 함께 상하이 경제자유구역이 최우수 경제특구로 선정됐습니다. 투자유치 전문지는 부산 진해 경제자유구역의 항만, 공항 등 물류 인프라의 확충과 투자자 지원 및 인센티브 등이 주요 선정 배경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근로청년의 안정적인 미래 준비와 자립을 위해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정립을 추진합니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통장 가입자가 이달부터 매월 10만원씩 3년간 정립하면 도에서 같은 금액의 자립지원금을 매칭 정립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만기시 본인 정립금 360만원과 도 자립지원금 360만원을 합해 총 720만원을 포함해 이에 따른 이자를 받게 됩니다. 정립금은 구직활동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 자립기반을 갖추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북 충주시가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 가로수를 제거합니다. 충주시는 국토 3호선 대소원면 장성리에서 만정리 구간 가로수를 제거하고 수종으로 교체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가로수가 철도나 도로로 쓰러질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조치가 시급한데요. 시는 내달 초부터 중순까지 이곳에 식재된 가로수 57번을 모두 제거할 계획입니다. 경상남도가 가야 고분군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오는 30일 고령군 대가야 박물관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2차 학술대회에서는 가야 고분군의 보존관리 계획과 활용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종합토론에서는 인재대 이형식 교수의 진행으로 경북대 이성주 교수 등이 참석해 열띤 논쟁을 펼칠 예정입니다. 경북 소방본부는 오는 12월부터 영상통화 응급처치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 시스템은 구급대원이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영상통화로 응급처치를 지도하는 시스템인데요. 신고자가 응급환자를 119에 신고하면 의사와 간호사 등이 영상통화로 전환해 현장 상황과 환자를 보며 응급처치를 지도합니다. 이 시스템은 골든타임 확보와 환자 생존율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뉴스였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